그것도 실제, 실제로 손현주 형님께서 스타트를 아무래도 작년에 연기대상도 받으셨고 하셨으니까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아, 저부터요? 저 안녕하십니까? 저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숨바꼭질을 같이 찍었던 정혜씨랑 개봉을 합니다 불러주세요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저는 뭐... 와, 1박 2일이다 아, 예, 뭐... 1박 2일은 되게 잘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저 낯선 자리에서는 진행 좀 해주세요 연희 옆에 부하 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부하 씨하고는... 여쭤나 오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가... 옷 벅장 다 하는데요 혜진 씨는... 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산을 가거든요 정상에 이렇게 해서 아우, 좋게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느닷없이 온 거예요 올 수 있냐고 전화 온다고 선뜻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근데... 부하 씨가 있고 그러니까 왔죠 근데 만약에 안 오셨으면 뭐 좀 담아두신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아니, 여러 명 전화했어요 되게 아침부터 송중기, 조인섭, 장롱 다 전화해서 아, 진짜요? 지금 한 명... 한 명 없겠군요 성룡한테도 장롱 아니, 그거는 왜 통화를... 전화 연결, 전화 연결 부하 씨가 중기를 굉장히 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연결 한 번 시켜줬고 선배님, 이종석 씨는 모르세요? 아, 눈빛이 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보니까 오빠가 공룡이에요 맞아 질투심이에요, 사실 아니야, 아니에요 질투심이 많으세요 아니야 진짜 완전히 아, 질투심이에요 지금 너는... 희원이는 여기 지금 가시야 너 잘해... 장상을 초월하는 질투 아까까지 보아 씨한테 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는 보아 친구로 왔지만 선배님 뵙고 싶어서 더... 너는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변명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로...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손 선배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나온 거 같은데 이 친구를 변명 많이 해주나요? 아, 이런 분이... 아, 오케이 변빛 봤어? 네 혜진 씨가 보는 손현주 씨와 보아 씨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현주 형도 꼭 굳이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아 씨만 일단 현주 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선배님이거든요 드라마 스케줄이 되게 빠듯하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네 그 시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계속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그리고 항상 저렇게 살아있을까 그쵸? 과분하지 않아요? 제 별명이 뚝배기인데요 나보다 더 뚝배기 같은 그래서... 식지 않는 사람이네요 식지 않는 죽지 않는 그래서 뽑아도 뽑아도 피어나는 그런 사람 야, 그건 잡수라는 얘기네요 하하하하 보아 씨 역시 이제 제가 1박 2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쑥스럽다 안녕하세요, 보아 씨 여자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아, 알았네 아, 알았네 땡큐한테 뺑겼네요 정말로 좋아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했겠지만 저는 그 넘버원이라는 노래 가사에 흠뻑 빠져가지고 한때 뭐 그걸로 이렇게 거의 술을 먹고 그러니까 되게 잘 들어보면 되게 서정적인 가사거든요 너무 서정적이라 그래서 막 앞서줄만 해봐 뭐 어둠 속에 그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 눈물 내 눈물이 흘렀어 그래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리 없이 날 뭐 따라오면 비추운 건 파이널이고 고작 하하하하 그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게 야, 기가 막히다 서정적인 그 보아 씨의 가사 넘버원 이렇게 멋있는데 진짜 뒤에 백이요 짱이에요 살짝 뽑아봐 주시면 너네 잘해 이것도 시키면 또 못해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아, 못한다니까 1박 2일에선 다 하면서 오빠 왜 이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땡큐다 우주워? 하하하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이럴 때는 그 보아 씨 그 음악으로 샥 넘어가죠 네 네 네, 저는 보아고요 네 네 신인 연기자로서 연기도 하려고 하는 연애해요? 네 연애만 못하는 허당 실제로도 그래요 매력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러지 네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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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